몇십만원어치 구매했던 가면들이 다 찢어져 시청자들 중 가면수리공을 구해 택배를 붙였다 떡볶이가 없어서 종이를 구겨서 넣었다 지폐들은 수리비다 이 가면수리공은 손에 반지를 과하게 끼고 있는 것 같다 현금 2만원과 함께 공기청정기도 같이 수리비로 지불했다 광고 아니다 무섭다 이 가면을 내 친구들한테도 많이 씌워봤는데 가면을 쓰는 순간 사람이 바뀐다 이 수리빵도 그런 낌새가 조금 보인다 혼자 하기 힘든 양이라 동족을 부른듯하다 바뀐다 바뀐다 천을 덧대어가며 작업하는 것 같다 즐거워 보인다 나는 잘 모르겠다 표정이 밥 한 끼 잘 먹었다 이렇게 잠이 온다 왜? 왜? 안경 다 뭉개졌다 안경 다 뭉개졌다 자고 일어나는데 안경 여기 있네 안경 다 뭉개졌다 이거 뭔데 안경 다 뭉개졌다 안경 다 뭉개졌다 이거 안경 다 뭉개졌다